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같은 사람들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일반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를 평생에 한 번 받을까 하는데 얼마나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잖아요. 세무조사라는 것은 맹백한 뭔가 혐의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국세청 내부에 자기들이 뭔가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든지 이런 거죠. 그 맹백한 혐의를 찾으려고 미리 계좌를 떠들어 보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무조사가 이제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이제 세무조사가 있다면은 이제 착수가 되는 거죠. 이 착수에는 다 요건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맹백한 혐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착수가 돼가지고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종결이 되겠죠. 종결. 종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종결하는 과정에서 몇 번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더라도 이 중간에 중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내부 결제를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너가 중단 신청 좀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이제 세무조사 대리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죠. 대리가 있게 되는데 이 대리는요. 세무대리실명화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2003년에 주장을 해가지고 2004년 초에 실행이 되고 제도화가 된 겁니다. 이 세무조사 대리는요. 일반 사무장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사무장들이 거의 이게 일반 일선 업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무적인 걸 하고 세무사가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그것만 신고할 때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사무장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조사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니 원래 세무대리실명화제도 취지가 아니 세무사가 들어가는 거를 전제로 하지 무슨 놈의 사무장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느냐. 그거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냐. 옛날에 제가 이제 그거를 왜 그랬냐면은 법무과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법무과에서 불복을 하러 들어왔는데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복을 다 해요. 서면 써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하고 막 이런 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불복 대리할 때는 절대 위임장 내고 세무사라는 거를 증명을 해라. 회계사라는 거.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거를 증명을 하겠고요. 변호사가 하면은. 그런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그런 거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사무장이 뭐를 소송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세무조사 세무불복 조사불복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세무대리실명화제도로 해가지고 막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사무장이 들어와가지고 대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걸 왜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세무사 들어와서 세무사가 모르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 규정과 관행에 이렇게 괴리가 크구나. 세무대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감사 실적으로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건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제가 실제로 조세 사건 하는 것 중에서 증인을 불렀어요. 세무조사 공무원을. 그래서 아니 사무장을 데리고 이렇게 조사대리를 했냐. 그러니까 맞대. 그러면 세무조사대리실명화제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위반되지 않느냐. 자기는 그런 걸 모른대요. 들어본 적이 없대. 와 참 진짜. 아니 자기 국세청장 이름도 모르는 2년 반 뒤에나 이제 뭐 지시한 내용을 한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들어봤어도 아니 이거를 야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형이 되는 그 관행의 부분들이 있어요. 관행이. 왜 이 관행을 자꾸 이렇게 규정이 분명히 이 규정이 이렇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세무대리인이 하라. 그런데 관행은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뭔가가 모를 해제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IMF가 왔을 때 IMF 제가 공적자금 감사를 직접 해본 사람 중 입장에서 IMF가 왜 왔느냐. 원인을 말을 하라 하면 규정 따로 관행 따로다. 규정은 금융 규정이 이렇게 금고에 국가 금고에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 있으면 삐뻑삐뻤 해가지고 황색 막 적색 이렇게 삐뻑삐뻑 하게 돼 있는데 관행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안 울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고에 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있어야 이제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했더라 이거죠. 나라를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행대로 저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꾸 규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시대가 변화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끼리 끼리끼리 이 관행을 규정으로 안 가고 이 관행만 중요시하면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관행만 중요시하면 너도 나도 해보자 너도 해보자 너는 이제 해먹을 만큼 했으니까 가봐라. 뭐 이런 것밖에 주체의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꿔줘도 뭔가 하수선하고 오히려 이상하고 옛날보다 못하고 막 이런 느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심이 없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종교를 하기 전에 범칙조사라는 게 있어요. 범칙조사. 이 범칙조사라는 거는 이 범칙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종교를 하기 전에 이쪽에서 뭡니까. 범칙조사 전환을 해요. 전환. 전환을 하겠다 해가지고 통지를 줘야 됩니다. 통지. 통지를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말이야 내가 소무조사 해보니까 조세포탈이라든지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겄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종결할 때 범칙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범칙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1. 무혐의. 해보니까 무혐의입니다. 아니면 2. 통치. 통고처분하고 끝내겠습니다. 3. 아니면 고발을 그냥 해라. 우리가 하지 말고. 통고처분은 국세청이 이제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 내면은 이제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다는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고처분에 따라서 순응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고개 숙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해도 불복을 못해. 아니 내가 그때는 뭐 잠시 누가 이렇게 내면 된다 얘기해가지고 내면 나 진짜 억울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못한다. 이거 한 번 통고처분에 응해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경찰이 있고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길 거 아닙니까? 검찰로 이제 여기서 기소를 하든지 무혐의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기소를 하죠.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또 기소를 하죠. 해가지고 법원으로 가죠. 법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심을 하든지 2심 3심 그거는 이제 항소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쪽으로 이 정도 오면요. 주변 사람들 그래요. 다 선처를 바라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사실관계 인정하고 대부분 이쪽에서는 또 이제 위인을 하죠. 조사 단계 이런 조사 사자 들어간 거 있죠. 사자. 조사 수사 감사 이런 것들은 다 자백을 유도를 해요. 자백을. 왜냐하면 공무원인 내가 무슨 돈을 더 벌기 위해 잘한다 해가지고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적에 대해서 공명심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자백을 유인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백이 허위. 그래서 이게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뭐를 자문을 해도 네가 네가 혼자 다 독박 쓰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자문하는 사람도 있다. 독박을 다 써버리면 그러면 포탈세액도 높아지고 허위 세금계산서는 내가 내 것이 다 돼버리는데 그게 뭐가 누구를 위한 세무대리 조사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세무사 물론 세무사도 전문가죠. 애기도 이제 그런데 애기 이제 종결이 돼가지고 고발되면 수사 단계에 대면 안 돼요. 세무사가 이거 수사 단계까지 관여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세무 공무원은 아무리 해도 이 조세 범칙 수사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교육을 받아도 고발하는 거를 전제 공격하는 사람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를 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를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간다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프로세스를 아시고 뭐든지 그 단계 단계별로 범칙 조사는 반드시 또 신문을 해야 돼요. 신문 조서를 적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거 뭔가를 할 때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일관되게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벌써 선처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가 정상참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닌 건 억울한 건 억울하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조사 시작 단계부터 항시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받으십시오. 법리적으로 훈련된 사람한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꼭 살려주는 길이다. 억울한 연구는 안 당해야죠. 그리고 선처받을 거는 선처받아야 되고 그런데 엉뚱하게 헛심 쓰고 헛돈 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벼리고 돈 벼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